야채를 사와요 야채, 과일 사와요 야채, 파도 사와요 마늘, 청양고추 갈까? 누나랑 갈까? 마늘, 청양고추 누나 하다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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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얼마 만에 봐요? 나? 숙소생활하면 좋나요? 밥 안 먹으니까 기억에 남겠다, 나랑 장본개 기억에 남겠다, 나랑 장본개 대본은 누가 맞춰줘? 대본은 안 맞춰서 혼자? 혼자 온 거야? 모르는 걸 좀 누나 데려가서 나도 잘 모르지만 뭐... 물어봐요 물어봐 같이 준 내 맛이네 기분 좋다 같이 장보니까 True 아 We need to Yeah We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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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은 없고요 네, 좋죠 되게 너무 착하고 너무 챙겨주고 싶어요, 강준이는. 너무 후배니까.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팔짱이 끼시길래 좋긴 좋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디돌 아빠한테 바로 팔짱을. 겉모습은 굉장히 쿨했죠, 저는. 한창 입도 맞을 말이다, 강준이는. 그런데 수현 누나가 너무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진심이어서. 강준이는 정말 어린 친구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할까 봐 제가 조금 일부러 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수현 누나 되게 좋아요. 이게 아무리 방송이지만 자기 감정이 확실한 사람이. 지금은 친해졌으니까 지금쯤 되게 좋을 것 같아요.